학위증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. 작은 영광이지만 우리 에듀 관계자님들, 교수님들, 학우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에듀 파이팅!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길 때 컴퓨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에듀 덕분에 걱정 없이 잘 학위를 끝낼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에듀이 참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요. 에듀 파이팅!